LOL 서프라이즈 뭐가 나올까나 우리 인형을 한번 열어볼게요 이번에는 제이는 체리가 나왔는데 지수한테는 어떤 친구가 나왔는지 궁금해 궁금해 한번 열어볼게요 다같이 한번 이렇게 진짜 전시하듯이 데리고 다니는 거구나 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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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뱉은 체리 자 열어보겠습니다 지수는 어떤 친구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왜요? 너무 설레어요? 아니요 그럼요? 모르겠어요 그런가요? 트로피 색깔이랑 똑같은 친구인가요? 이상을 써 이렇게 근데 되어있으니까 궁금증이 더 커지는 거예요 어? 히트코다 이상하다 얘는 뭘까요? 히트코예요 이거는 또 어떤 힌트를 주고 있는 걸까요? 하나하나 열때마다 어떤 힌트를 주고 있는 걸까요? 우와! 히트코가 열린다 우와! 지수 정말 좋아하나봐요 지수야 지수는 색깔이 완전 핑크예요 검은 너무 쩔해 제이크는 어떻게 봐봐 저는 예쁜 거예요 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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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 모르는 거다 가방이 응! 다르네 체리 나트라운 캐 엄마는 아저씨 이 저클 왜 열한 핑크색이야? 왜? 나는? 나도 몰라 끝이 엄마 우와! 우와 너무 예쁜 핑크인데 지수야? 응! 엄마는 이 핑크도 예쁜 것 같아요 저는요 제이콧도 예쁘고요 체리체리도 예쁜데 엄마는 근데 얘는 불을 당기지 않게 자! 드디어 나옵니다 우리가 어떤 친구가 나왔는지 지수가 한번 열어볼게요 손이 긴장돼요? 손이 긴장돼요? 손에 땀 나요 자! 그러면 인정 한번 하겠습니다 설레이나요? 네 너무너무 기쁜가요? 원더키즈티비에서 키즈티비를 봐주세요 자! 그러면 한번 지수가 원하는 친구가 나오는지 볼게요 자! 우와! 이거 뭐예요? 이게 뭘까요? 신발! 신발이 다 해! 스케이트? 스케이트요! 이게 신발이 스케이트 모양이에요 네! 스케이트 모양을 가지고 있는 친구는 헉! 헤이! 내가 더 해 볼게요 자! 그러면 더 힌트로 더 가까이 가보기 위해 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힌트 짠자잔! 두 번째 힌트는 어머! 너무 예쁜 드레스예요 너무 예쁜 드레스예요 지수 마음에 들어요? 네 지수야 엄마도 나도 예뻐? 너무 예뻐요 어! 핑크색 머리 지수는 무슨 머리야? 자! 그러면 한 번 더 자! 세 번째 힌트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도 아이스가 맞는 것 같아요 자! 한번 얘도 우유병 대놓고 우유병을 먹나 봐요 얘는 조금 다른 우유병이에요 얘는 조금 다른 우유병이에요 맞아요 나는 그래 자! 그런 다음에 자! 열어보겠습니다 야! 진짜 우리의 예상대로 아이스가 있는지 한번 열어볼게요 자! 여기에도 똑같이 여기에도 똑같이 이렇게 종이가 들어 있고요 지수가 만져보세요 아! 말랑말랑해요 말랑말랑해요 말랑말랑하고요 또 누구 같아요? 만져봐요 머리들 또 꼴다 또 말랑말랑해요 또 말랑말랑해요? 네 자! 그러면 열어볼까요 지수씨? 네 네! 그러면 마지막 힌트 마지막 힌트는 어떤 친구가 나올까요? 어 응 이 선호의 색이 나올 때 같아 이 선호의 색이 나올 때 같아 이렇게 적국지 아 그러네 이렇게 입에 이렇게 적국지 아 적국지 좋아요 안좋아요? 좋아요 안좋아요? 예뻐요? 네 예뻐요? 네 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지수의 첫 친구는 아이스에요 우와 적국지 적국지? 응 엄마 나는 왜 안 보여요? 자 그러면 우리 지수의 LOL 아이스 친구는 물속에서 어떻게 하는지 스커볼? 스커볼? 한번 들어볼게요 뭐야? 어 이게 목걸이인가? 목걸이가 어 목걸이다 아빠! 머리는 너무 안 돼 이미 들어갔어 이미 다 들어갔어 이미 다 들어갔어 이미 다 들어갔어 뭐야 자 그러면 뽀글뽀글뽀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것도 침을 받치지 않아? 침을 받을 것 같아 얘는 왠지 침이 아닌 것 같아요 오줌인가? 자 얘는 뭔지 볼게요 어머 오줌쌍 어머 오줌쌍 ole 하하하하 예! 오줌쌍 어머 얘 오줌쌍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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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수 너 침을 ello 좋아서그래 하하하하 치수야 좋아? 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렇게 물에서 나오면 시야를 어떡해 지수야 너처럼 시야를 오 지수도 시야하잖아요 어머 어떡해 엄마 드레스 빨리 풀어 추워 자 그러면 우유를 한번 먹여 보겠습니다 우유를 담아서 엄마 근데 이거 가라앉이나 이거 꺼낼 줄 없어 자 우유를 먹어볼게요 나이스야 우유 먹어보자 엄마 나 왜 족국수가 없어요 저는 찾아볼게요 아니 너는 너무 어리아이잖아 그래서 아닌가요 자 그 다음에 지수야 먹었더니 엄마 오줌 산다 어떡해 얘가 침을 밟고 아이스는 오줌을 싸요 어쩐지마 오줌 산다 엄마 빨리 뭘 입혀서 알았어요 알았어요 오줌 다 싸고 수영파 아이스 춥겠다 자 이번에 아이스를 옷을 한번 입혀 볼게요 아우 아이스 오줌 많이 싸다 아우 오줌이라고? 저 예쁘지 않아요? 그래 너 찾아갔다 아기 찾아 야 아기 찾아 조금 찾아 야 내가 귀엽나? 난 목적 생긴 아저씨 하고 했잖아 어머 어머 이렇게 짧다니 어머 귀여운 아이같은 똥구 아저씨같은 짜잔 자 이번엔 신발 시켜줄게요 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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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나 엄마 근데 찍찍이도 안할거야? 엄마 문 닫아도 등 등이 찍찍이가 없어 그 다음에 우유를 안먹을때는 자 짜잔 자 지수꺼랑 이번엔 제이꺼를 한번 같이 보여드릴게요 지수꺼 지수 찾고 있을게요 저는 여기다 꽂았어요 아 여기다 꽂는거군요 저 우유 벌써 꽂았어요 지수도 지수우유병 가져와요 저는 꿀꺽꿀꺽 먹을거에요 꿀꺽꿀꺽 엄마가 세수 봐봐 엄마가 계속 어떻게 하는지 봐봐 왜 뭐 혼자 들었어 입으로 짜잔 자 우유병을 아 제이말대로 이렇게 끼는거네요 엄마가 물을 닦아야 자 그 다음에 꿀꺽꿀꺽 꿀꺽먹으자 자 지수도 여기다 세워주세요 자 맞으시니까 집에 가네요 우와 제이랑 지수의 체리랑 아이스에요 반가워요 원더키즈TV 친구들 자 오늘은 우리 제이 지수의 짜잔 소개 한번 해볼게요 체리 아이스 친구가 짜잔 원더키즈TV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LOL 서프라이즈 우리 한번 더 한번 모아볼게요 다음 이 시간에도 우리 또 만나요 잘자요 굿바이 지수도 굿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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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아이스 아이스 춤을 내버려버려 ㅋ 스님 스토리